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월요일장이 마감됐는데요. 오늘날 또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10월달 좀 어려웠는데 우리 예상대로 11월달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황전략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멋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늘 보게 되면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대략 5천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코스야에서는 1,5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역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제4차 산업혁명 섹터 그것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바이던이 대통령 대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 성장조 중심 이런 종목들이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IT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난 다음에 시장이 코스닥이 1.7% 올랐고 거래소가 1.27% 올랐고 여러분들 부흥 마음 띄우게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은 수익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올랐을 때는 항상 경계 모드가 맞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맥점 잡는 법 우리 함께 공부하는 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모닝 브리핑에서는 미국 시장 분석 그날 또 황미께와 포착한 오늘의 관심조 이런 것도 계속 드릴 거고요. 또 마감 후에 드리는 방송은 낚시하는 법 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막연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그런 수익 내는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중간중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특히 주린이분들 그냥 함부로 주식 매매하지 마시고요. 꼭 우리 함께 성공하는 투자 그런 기법을 배우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 또는 황미께와 포착한 종목들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공략한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공략해서 황미께와 포착해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공략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난 것들은 이미 내려두고요. 제가 하나의 기법을 알려드리면 어제 제가 휴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패턴 은봉 3개 준 걸 공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우리가 급등 수익이 나왔던 게 급등했던 게 바로 에셀이라든가 황미께 잡았던 거 바로 이 삼음도 했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 자동차 부품에서 우리는 공략하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은봉 3개예요. 그러면서 거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거래를 감소시키면서 제가 이제 그랜별 법칙을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 은봉을 주면서 2평선을 딱 짚고 일어서는 그런 순간 찰나 그것을 황미께는 잘 포착하는데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보조지표가 과매도권에 오면 거의 주가는 상승이 일어납니다. 많이 올렸을 때는 경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저점 있는 내어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면 될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했던 것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바로 지난번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생략하고 바로 현대 에너지입니다. 비슷하죠. 2평선 밀집에서 횡부하고 있죠. 이때 삼종바닥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량이 먼저냐는 모르겠지만 바이든에 대해서 거의 어디 됐든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략 4만 7,700원 정도에 공략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매매일지를 보면 다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vip크랩에서는 오늘 3만 7,700원 내외에서 4만 5,000원까지 예 한 20% 가까이 급등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제 몇 점 남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준 사항값 한 몇 개 났는데 4만 원에 60% 익절하고 나머지는 들고 있습니다. 뭐 시간에 계속 올라서 상당히 기분이 좋으네요. 이제 여러분들 도움 되시죠. 자꾸 이렇게 음선을 노리시고 내용 있는 정말 저점 잡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어제 진도 같은 그런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 진도 자 진도가 그러니까 얼만큼 급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황맥계는 잡았다면 거의가 수익을 줘요. 그러면 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도가 그때 큰 양선 다음에 음선이었죠. 제가 다 공개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맥점이 남는 것을 여기서 상선 다음에 눌리면서 거래한 감선에서 음선 나고 상 빠빠빵 해서 우리가 얼마큼 수익을 냈냐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진도 다 나옵니다. 4일 동안 64%나 급등이라는 그런 종목이죠. 이틀까지 그러면 유아피스턴 게 뭐냐 바로 성우전자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음선 맞죠. 그래도 오늘 이제 워낙 시장 흐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워낙 이쪽이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쪽이 세다 보니까 돌갔지만 우리는 1220원에 매수해서 어디다쯤 수익권에 와있다. 1300까지 갔죠. 그러면 이것도 한 7%밖에 수익이죠. 이렇게 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적은가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제가 투자액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드렸던 종목이다. 그리고 뭐 투자액이 적으신 분들 내용도 좋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신성 ENG가 있어요. 신성 ENG도 이것도 1, 2, 3 여기서 이제 확률 있게 포착되는 건데 어이 됐든 저는 이 종목은 워낙 변동성이 커서 900원 때부터 했는데 제가 못 잡은 게 그 좀 여기서 좀 한이 됩니다마는 여기됐든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자, 황미께 앞에 오음도 했죠. 은봉 다섯 개 했죠. 이미 전날 황미께 잡았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긴 십자 만들어놓고 전일 오늘 산 근처까지 갔어요. 급두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매매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직장 나이신 분들 이런 것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정되고 느긋하게 이거나 이거나 거의 55, 100보 이것도 25 거의 준상한가니까 근데 우리는 귀족적으로 좋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할까 이걸 할까 망설이다가 아, 성우전자 천원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귀족적으로 하자 라고 해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우셨어요? 바로 이런 패턴들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가 있죠. 엊그제는 제가 어떤 말씀에 바로 피플바이오 같은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위드텍 같은 것도 맥점 남는 거 위드텍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릴까요? 네. 위드텍 배우시기 자, 위드텍은요 어 이제 앞으로 확맥길 잠깐 위드텍은 처음에 기업 내용 보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확맥길 잡은 맥점이 바로 여기 있죠?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 피플바이오도 우리는 이따 첫날 공모가 2만원짜리가 이거 너무 저평가됐다 그 대중과 멀어지는 매매법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때 매수해서 짱! 멋있게 한번 따당 상 가고 근데 또 확맥길 포착해서 야무야 패턴에서 또 한번 상 땅땅 가고 최근에는 여기서 확맥길 포착해서 또 한번 멋지게 급두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공략한 것보다도 공략했을 때부터 한다라면 무려 얼마냐면 414% 15일 만에 내용되고 확맥길 대단하죠?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다 먹었느냐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결과는 지금 얘기지만 이따 확맥길 내용 보고 한번 두번에 거쳐서 공략을 했다 바로 이겁니다. 위드텍도 마찬가지죠 위드텍도 4일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가 수익난 것이 바로 그런 확맥길 플러스 기업 내용이었다. 그럼 여기 다 나오죠? 오늘 또 우리는 멋지게 해놨고요. 이제 오늘 제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아까 4만원 60% 매도하고 잡은 것이 제2의 위드텍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템 반도체 위드텍에 의해서 또 한번 승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저와 친구되는 방법 마지막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는데요. 일단 무료톡방도 제가 문의하고 있습니다. 무료톡방에 이제 1400분이 넘어서 1500분은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앞서서 황맥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 황맥기인데요. 이게 곧 런칭에 앞서서 여러분들 자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료톡방에 가입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황맥기에서 포착돼서 그 다음 날 시가 기준으로 공략한 것들입니다. 대덕전자 그렇죠. 이거 33% 쭉 나옵니다. 상황이별로 근데 보면 10월 28일 버티니까 대략 일주일 낼 거예요. 일주일 내죠. 손실한 종목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줍니다. 이렇게 수익을 줍니다. 황맥기 막강하죠. 그래서 이걸 다 우리 잡을 수 없지만 황맥기는 이렇게 막강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조작도 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컴퓨터에서 연동돼서 증권사 HTC 연동돼서 하기 때문에 이거 있는 레알입니다. 따라서 제가 황맥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 있습니다. 이제 PC 버전화 완료가 되고 앱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함께 하실 분들은요.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동안 매매에 힘들면서 그러셨던 분들은 진짜 황맥기와 함께 성공 투자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영상 밑에 무료 톡방이 있고요. 또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맥기와 함께 원래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은 제가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린 다음에 우리 VIP방에서 공략한 거거든요. 요즘 참 제가 과분할 정도로 VIP라는 분들이 폭주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연장 가입하실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역시 뭐 다른 데 갔다 저희 방 다시 오실 분도 상당히 많아요. mtnwco.kr 여기로 접속하셔서 하셔도 되고 1600-5908 2로 전화를 하시면 좋은 정보하고 함께 수익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다 예고를 해드리잖아요. 제2의 위드텍은 이거 이제 막 시작 이후에 첫 오늘 우리가 발길을 딱 발을 담갔거든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저는 승부수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직장 나으실 분들 편하게 매매하시고 수익 나으실 분들은 하세요. 신성 2NG 오늘 아까 상 근처까지 갔는데 한번 제가 반성할게요. 신성 2NG 황맥길 거의 조금만 가져가면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이것만 한번 더 보세요. 얼마 맞게 한 거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이거 은봉 3개에서 공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답답해서 했더니 급등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대로 매몇이 쓰잖아요. 또 우리 기술 투자도 그래요. 이제 황맥기만 믿읍시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뚱그림 잡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과 비슷하죠. 음성 3개일 때인데 바바바밤 속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양심껏 매몇이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다 문자 기준이거든요. 참고하셔서 내일 또 제2의 위드택이라든가 황맥기가 찍어주는 멋진 종목들 공유하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냥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전화를 안 받으면 010-95H-6345 꼭 메모해 주셨다가 여건이 되거나 그러신 분들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 야간에 이쪽으로 직접 전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맥점 잡는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잖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실제 황맥기 런칭할 때 여러분들 황맥기의 막강함을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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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